이 전문가들이 참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분들이 가장 잘 알죠 이 의료 사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악화가 될지 그래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의료 전문가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금만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의료인력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주 호된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 탄생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분들의 여러분들 조언이라든지 주장에 경청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크게 낮출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꼬여서 어렵게 된 것은 전문가들을 경시하고 행정고시 출신들의 관료들이 안하무인격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낱마처럼 꼬여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 위기가 아니고 언급 의료 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22시간 전에 대통령실 언급 의료 붕괴는 거짓말이다 동아일보 9월 5일자 기상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극단 상황이 아닙니다 장상윤 수석비서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1천명이었지만 지금은 7천명 정도가 설문에 응해 가지고 34%가 언급 의료 붕괴가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62%가 언급 의료 붕괴가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제가 이렇게 많은 방송을 내보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34%는 당하기 전까지는 붕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딱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면 전문적인 영역은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한 34% 정도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의료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아웃성을 치고 근래에 들어와서 방송이나 주요 언론들이 초기와 달리 실상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보니까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한번 보시죠 친윤 언론까지 친윤이나 언론까지 언급 의료 위기 상황을 보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28%가 아니라 34%까지 되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보고 걱정을 이렇게 토로하는데 퀴를 막고 눈을 막은 자들이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병호 tv에 34%나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피려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람이 본래 자기 중심적인 존재니까 자기가 당하기 전에는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진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진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한국 사회를 좀 질책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언급 의료 분개 유물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이 당해보지 않으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체 인력 투입하고 세금 부험은 분개는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이나 정부는 환자나 보호자가 되어보지 않거나 직접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기울어져가는 언급실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 휴유증으로 의료 현장에 어찌 이 지경까지 됐으며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얼마나 더 교육과 진로가 파괴되어야 국민이나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답답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참 어제나 저제나 불가사이한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최병우욱님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를 잘 아는 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4%나 아직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악화되는 데는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치 의료 사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는 분이 다쳐서 언급실을 갔다 오더니 도대체 윤 정부와 뭐하는 짓이냐며 엄청 역정을 냈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실감을 못하지만 당장 많이 다치거나 아파서 대학병원을 가보면 사태 파악이 될 겁니다 어떻게 전부 다 직접 경험한 다음에 알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주의나 주장 같은 걸 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충남 병원을 제가 갔더니 엄청 썰렁합니다 빅토리아 YR님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폐시한 병동도 많아서 적자 규모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께서 적자가 아니라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좀 방송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공병호tv를 영호우님이란 분입니다 공병호tv를 애청하는 애청자로서 좋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병호님의 사고와 의견을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 박사가 부정선거에 심혈을 쏟는데도 윤통의 무대응에 화도 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보수를 지원사기기 아닌 윤통을 비난하는데 심혈을 기우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제 방송이 윤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호라는 분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러면 답변을 잘 안다는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무엇을 다루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저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저에게 안중에도 없는 일입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셨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남겼거든요 여러분 저는 윤 대통령 호불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이 배워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쿨한 편입니다 냉정한 편입니다 그리고 선을 맹악히 끄는 데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는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슨 대통령이란 권이나 자리는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인정한 것이 대통령을 무슨 아주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의 한국의 남자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을 그냥 직업으로서의 대통령 직책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뭐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없는 겁니다 호불호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다루는 것은 이 사안이 옳지 않고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것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옳은 일을 하면 좌파 진영도 여러분들 질책을 당해야 되고 우파 진영을 질책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제 그릇이 윤 대통령을 호불호하는 그런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걸 보이게 되면 뭐라고 이런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고는 살아가면서 진영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갇히면 안 되는 겁니다 우파니까 좌파니까 개인의 발견이라는 부분을 제가 자주 사용했지 않습니까 진영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남으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좌파 진영에 있기 때문에 남으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뭘 잘못하면 남으라는 거지 좌파 진영이기 때문에 남으라는 게 아니죠 지연이든 혈연이든 정치적 색깔이든 간에 진영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보려고 해야 사실을 뭐가 사실인지 진실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진영에 이익에 갇히게 되면 사실과 진실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불의의 눈을 감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불의 불법 부정의 불의의 눈을 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영에 갇히게 되면 개딸들 함께 사실이 있겠습니까 없죠 진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우리는 정이고 우리는 사실이고 우리는 진실인 거죠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런 개인적 색채가 강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료가 별로 앞으로 안 보이니까 굳이 의사하고 싶었으면 자기를 알아주는 나라에 가서 이러면 뜻을 펼지라 그런 이야기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누가 여러분들 대놓고 하겠습니까 수학 개미들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억수로 잘하는 이다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많다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영의 가치이고 사실의 눈을 감고 진실의 눈을 감고 불의의 눈을 감는 것은 그건 아니죠 우파니까 최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에 눈 감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우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몇 분이 의료현장 여러분들 뻔합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시죠 요양병원도 포괄수까지를 실시하고 대개 한 70% 정도 원가가 보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자라서 폐업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망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원가 보존률을 60-70% 이상 정도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40% 오르고 숙가는 1%를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jhw님이 쓴 겁니다 직접 여러분 가보지 않던 흔한 겁니다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모든 데가 원가 보존률이 60% 여러분 70% 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 신용불향자 문제를 보고 요양병원 상황을 이렇게 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문의가 갈 데가 없다 방사성 종량학과의 사례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듣고 한 분께서 여러분들 명료하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전공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전공의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거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정부가 즉시 사직서를 수리해야지 사직수리금지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6개월 이상 끌 수는 없는 거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공의들은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공의라는 직장을 그만둔 겁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도 아니고 의사들은 개인입니다 개인 이걸 전혀 여러분 관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의사라는 단일체라고 불러야 아무런 실체 없는 개인들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진압에 성공한 민주노총과 다른 겁니다 전문의가 여러분들 앞으로 가능성이 없고 직장을 잡을 수가 없으면 전문의 만드는 공장이 스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대학병원들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붕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거죠 전공의들은 고용된 자인 겁니다 대학병원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자들이 중간에 이런 마음이 바뀌어 가 여러분들 그냥 계약관계를 해지한 겁니다 해지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다 정부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 떠난 여러분 사직이들 가지고 뭐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가다가 투자하는 활동을 중재한 겁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냥 대충 밀어붙일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맹악히 가리게 되면 옳은 것 틀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뭉개는 겁니다 대충 버물려 가지고 대충 뭐 이런 거다 미장을 일을 시키게 되면 항목별로 다 구분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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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나오니까 총액 이번 공사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00만 원 툭 쳐 가지고 뭡니까 밑에 대충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누구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 이제 배후 진로 위기 상황이라는 방송은 한 방송사에서 약물 중독 환자를 언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게 뺑뺑이를 쳤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현직 의사분께서 약물 중독을 드럭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이죠 약물 중독은 정신병 문제라서 정신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동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약물 중독 환자를 받아서 처리했다가 환자가 목숨을 끊거나 자해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럼 판사들이 수십억 배상하라고 할 겁니다 약물 중독 치료하면 의료수과는 5만 원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현직 의사분이 방송기자가 이런 방송한 약물 중독 환자를 왜 언급실에 받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의사들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산하 심평원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도자료를 돌리는 것처럼 떼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숫가가 여러분들 원가 보존률의 60에 70%인데 돈을 어떻게 많이 법니까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은 일부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 적자상태거나 그렇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현직 의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원가도 안 되는 숫가로 떼돈을 번다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합니다 일부 비보험이 많은 진료가나 돈을 좀 벌지 대부분 보험으로 사는 진료가는 거의 거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외과 개업일을 하신 분이 2023년도 소득세 신고가 4천 한 500만 원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죠 p 곱하기 q지 않습니까 p가 숫가 숫가가 원가 100원에 60 70원을 신평원에서 지불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q는 환자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죠 더하기 비보험급여 비보험급여가 좀 많고 지명도가 있으면 돈을 좀 벌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매사람이 되겠습니까 숫가가 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고용하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임금이 매년 오를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러면 총 수익 빼기 비용인데 비용은 올라가는데 총 수익은 여러분들 답보상태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는 급여 진로와 비급여 진로가 혼재된 진로 방식입니다 비급여를 늘리고 급여를 줄여 건강보험을 보존할 거란 공 박사님의 주장은 지금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정하는 것이 제가 이런 주장은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펼치지 않았고 뭔가 하니까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 총량을 여러분들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급여 진로에 대한 숫가를 더욱더 낮춰갈 것이다 더욱 낮게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제가 이야기 드린 바와 같고 제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총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숫가를 지금보다 더 낮추려고 할 거다 그런데 직접 낮추는 것은 어려우니까 포괄숫가제 묶음숫가제 이렇게 포장을 달래 해가지고 어떻든 의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더 줄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의료환경이 훨씬 더 악화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한 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가 밝힌 의료 패키지 중에는 급여 비급여의 완전한 분리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패키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일부분이라도 포함된다면 전체 비용을 비급여로만 받을 수 있고 급여 즉 건강보험료를 받으려면 급여 항목으로만 진로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자가 질병을 내시경 같은 경우 예를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내시경은 내시경 검사하는 것은 급여 항목이고 그다음 내시경이 여러분들 마치나 그런 약물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죠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합쳐진 진로를 혼합진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혼합진로인 경우에는 모두 다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비급여로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죠 그렇게 급여 비항목이 이제 혼합된 그런 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급여 적자를 비급여로 벌충하게 당년지정제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논리가 깨지는 것이고 급여 진로만 또는 비급여 진로만 운영하는 병원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급여 진로 비급여 진로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국식이죠 이른바 공공병원과 영리병원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oecd 의료로 가는 겁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돈도 많이 벌어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정치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의사들이 비급여 진로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겠냐 보건복지원 마지막까지 뭡니까 자기 시야의 모든 의사들이 다 목을 메고 여러분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항할 겁니다 이제 이 s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급여 전문병원 비급여 전문으로 나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급여 병원과 비급여 전문병원을 나누지는 것은 관료들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준 민영화가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걸 받아들이고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급여 병원 비급여 병원 나누지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민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관료들이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통찰력이 있는 글들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지식의 지평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겁니다 혼합진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 하려면 전부 다 비급여 개인이 다 부담하라는 거죠 아직 제도화는 안 됐지만 혼합진료 내시경은 급여 약물은 비급여 약물은 뭐죠 그러니까 아마 분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만도 분만하는 것은 급여 그다음 분만과 관련된 마취나 이런 부분들은 비급여 이렇게 나누져 있을 겁니다 분만은 안 됩니다 분만은 이 분석에 따라서 넓힐 수 있는 발전이 많습니다 자체도 해봅시다 분명한 주목이 나오면